사람이 뭔가를 느낄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 가지 감각이라고 해서 오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오감 중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특별하게 발달한 감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의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보는 것에 의지하는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외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먼저 눈으로 보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기 좋아 보여야 손이 가죠 이렇게 사람은 보는 것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완전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저희들의 눈이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지관에 시켰고 가라가려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여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예수님을 조롱하던 바리세인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의 눈으로 그저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난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난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봤음에도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보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은 요수와 갈렙 이외에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돌아가실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손을 대봐야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그대로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보는 것도 믿음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수와 갈렙처럼 가난한 땅을 보고 믿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수와 갈렙처럼 가난한 땅을 보고 믿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 즉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운동회가 있어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 본 적 있으시죠? 비슷한 기회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사진 한 장을 주고 우리 아들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어떻게 찾냐고 저한테 막 화낼 겁니다 아마 운동회 끝날 때까지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 아들 주민이가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저한테는 그렇게 쉽게 바로 보였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보려고 수고해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보려고만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ff 고맙습니다.